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오늘은 5대5모드 가보도록 할건데 한반도 안해봤구요 굉장히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와와 상대 첫판부터 한국랭커판 만났데요 우리 너무 다 각자조생 자기 하고싶은거만 해가지고 잊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궁부터 채우자 알아보신다 맞추고 다행히 빙판 너무 불편한데? 다행히 빙판 너무 불편하네요 나 한대치면 궁이긴 해요 뭐야 어 개꿀 나이스 버스 와 지렸다 펜타키 미쳤고 와 암마 이 맛에 하는거긴 해 근데 생각보다 삼산보다 타격감이 없다 효과음을 꺼서 그런가? 제가 영상할때 효과음이 너무 커가지고 줄이거든요 목소리가 붙여 이렇게 궁 생겼고 가보자 행님들 오케이 아 그렇지 슈팅해뒀지 궁 쓰면 어쩔거야 저 궁 있어요 그렇지 가자 야 펭이 개사기네 사람이 많으니까 궁이 뭐 다 맞았을때마다 아 빙판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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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잠깐만 아 제발 아 빙판 이거 잘못 가면 죽잖아 바로 슈팅 길이가 미쳤는데 너무 트롤 같잖아 나이스 사이드로 가서 아니 궁 뭐야 아 까비 약간 이거 게임 보기가 어렵다 너무 시야가 넓어 3대3이랑 다르게 하이퍼차이즈 생겼죠? 하이퍼차이즈 나이스 나이스 2명 닦았으면 뭐 내가 궁 가져다줄게 맥밖에 부시는 왜있지? 나갈 수가 있나? 장식인가 그냥 그냥 찾죠? 그렇지 한 명씩 계속 데리고 갈게 하이퍼차이즈까지 있으니까 궁교환하면 내가 이득이야 아 나이스 잡았다 궁 생겼죠? 와 암마 맛있고 더블킬 이러면 교전 이기지 않냐? 야 깜짝이야 제 기분이 너무 미안죽 자 오버타임까지 왔습니다 하이퍼차이즈 궁 한번 가야지 형님들 두 대만 맞아봐 니타 맞춰야겠다 하이퍼차이즈 으악 아 팝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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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배드 여러분 궁 또 생겨요 굿 반복기 바르지 어? 저거 차형 하하하하 야 잘못 들으면 그냥 죽잖아 너무한데? 한 대만 궁 찾고 아 아 아 하이퍼 각성했어 저 궁 있긴 해요 어 잠깐만 시야보는게 이렇게 좁아졌냐 나이스 왜? 이종돋 다른 그 수의 fiscal 구멍 아 여аст ster 부 승 여 진짜요 하고있던데 시작부터 넓게 들어오네 네네 궁채웠고 아 까비 이거 궁썼으면 진짜 매드무비였는데 일단 양념 다 뿌려둬서 잡기는 잡았거든 넣나요? 아우 까비 부시로 들어와서 궁각 한번 봅시다 나이스 두 명 컷 한 명 더? 한 명 더? 궁 또 생기긴 했거든 도망가자 위로 미친 거 같아 큰일 났다 그냥 맞췄으면 진짜 잘 된건데 망했네 프로가 몇 명이야? 마음에 씨돼있어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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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메이지 나이스 미쳤다 아니 레온 저거 뭐야 아까부터 악판 가보고 후기를 좀 남겨볼게요 일단 각을 좀 크게 벌려야 될 것 같고 사이드에 두 명 중앙 한 명? 어?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직 앱을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어 뭐야 갑니다 두대 라이스 피하면서 궁만 채우자 이거 궁 채우면 끝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일단 궁 두고 천천히 할게요 궁이 상상이상으로 머리간다 나 저기까지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나 저기까지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와 미쳤다 캐리 이거 거든 이거 거든 파이프채 생겼어요 세대 가능한가? 한 대 치면 또 궁 생기긴 해요 아 까비 궁 다시 갑니다 아이고 이겼습니다 G 개인적으로 유저들도 많이 즐기고 여러 친구들과 프리 할 수 있어서 잘 만든 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굿 부끄럽다 아니요 지낸 전 이 식당 이낸 전 12 이낸 전 이좋 사람들